아, 이.. 와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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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대들기도 신났네 하하하하하하하하 아, 씨.. 야, 진짜 오늘 힘들겠더라, 형 이거 뭐야, 이거 고메형인박이지? 아, 오지게 고메.. 고메좀 내려줘요, 제발 고메형 맛? 아니지 기효다형인박인데? 기효다형인박인데 기효.. 고메수 내려와라니까지요, 그냥? 아, 니가 내 방 그 탐방.. 아, 그.. 와가지고 염체같이 부는 거 자체가 싫다 진짜 멋진 건데, 형님 그치.. 와, 진짜 잘한다 아이고, 이건.. 짬타이거, 짬타이거 아니, 근데 장갑만 껴야되지 않습니까, 이거? 그러면, 형, 들어와 봐봐, 니가 장갑 넣어야지? 그 누가 다 잘가고 이런 거, 맞지? 그런 거 없지? 야, 멋지게 힘들었구나 아, 이 멋지네가 멋지네, 형님 아, 씨.. 이야.. 이야.. 이거 설마.. 잘못하면 다 떴.. 아.. 아, 씻어졌어 장갑 없고 그냥.. 양말들이랑 두었게 아, 이거 왜 떠? 아, 이거 왜 넣었어요? 빼요, 저거 아, 그거는 장갑 없어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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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는 거가 장갑 들고 왔네요 응, 봤어 이거 미치게, 미치게 미치게, 미치게 으하하 형님이... 빨리가 우리, 뭐지? 꼬란만이든가? 형님 현금은 마음이 못하겠고 ㅋㅋ 으하 좀 빼주세요,이-, 뭐.. 이리 레 Investment 아, 이거, 버스키 아, 댈 wasted 야 몇 키만 있을게 봐봐 뭐요? 이거 해볼까? 나가 볼게 이게 형 이동이 형한테 왜 이렇게 깍두케 해요? 아니 기다려 이거 이응 씨의 티은 이거 뭔데? 계속 소배되네 이거?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잘 뽑으시네 포기업투스 멋질뻔했네 잘 뽑았지 포기업투스 내가 포기업투스 독하신다 여기도 이상한게 나이 많은 사람에서도 기를 해 겉봉 없어 지금 내가 있을걸 와 이거 진짜 멋지십니다 멋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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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릇! 그릇! 멋지! 멋지! 멋지기겠다 이거 대접은 안 샀어? 대접은 안 샀어? 대접은 안 샀어? 대접 대접 가져와 주세요 어디? 없어 여기? 와 가방이 진짜 자랑하다 좀 탕후만 그릇! 인마 그릇! 하하하하하하 흥민아 예 타이 맛있다 아 진짜요? 그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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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살이죠? 와 이건 너무 많아 목살 오겹살 와 다 익었나 새끼야 무거 봐라 새끼야 와 진짜 잘 익었다 와 진짜 잘 익었다 손 뿌린다 갓 앞에 있다 새끼야 하하하하하 무거워 여기야 무거워 잠시 프리티 아니냐? 와 진짜 맛있겠다 정말 웃기다 잘 먹겠습니다 아 야 잠시만 잠시만 너 젓가락 떼갖고 이거 쓰레기으로 다 모아라 혼나 부탁드립니다 랩 좋다 세상에 뜯지마 혼나 이거 쓰레기보다 모아라 아 놀래라 멋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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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왜이래 와 때릴 뻔했네 막춤 먹을까? 헐크서 아니야? 이거 헐크서 이거랑 세탁클도 헐크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야 은호가 옆에서 와아악 와아악 탁탁탁 준다고 하하하하하 존나 아쉽겠다 이모 왜 안 뽑아라 와 따뜻하다 형님 먼저 드셔주셔보세요 아 됐어 이거 아닌거 같아 에? 아닌거 같아 근데 두 점이나 줘요? 아니 이제 다시는 못 먹을거 같아서 나오나 뚱땡아 물아 빨리 가서 어우 나는 안 쪄워 먹자 먹자 쓰레기 얇다가 얇다 쓰레기 얇다가 와 진짜 맛있는데요? 쓰레기 맛있나? 와아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쓰레기 여기다 담아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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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너 이렇게 콕불고 여기다가 야 너 그거 왜 가지고 야 그거 왜 가지고 야 빨리 찍어 있어 야 빨리 찍어 있어 네? 닭바닥에 불어넣으면 진짜 눈물이 많아 뭐야? 니 콕불고 우시 땅에 버리지마 너 게임용이야 게임용 빨리 이기던가 에? 그 게임? 게임용이야 그 뭐야 저는 펩시 아 오케이 이거 좀 열어야 되셨나? 이거 너무 연기가 어떻게 열려 이거? 다 열어놨어 열려 있는데 와 와 와 은하 그 상세 목장갑 하나 들고 오지 은하야 목장갑이 없냐 그니까 왜 진짜 맞아 내가 봤어요 내 경멸하는 눈도 봤어 이거 지금 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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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 와 맛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어 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야, 먹나? 이놈아, 빨리 와! 같이 먹자, 같이 먹자. 여기 먹자. 같이 먹자, 같이 먹자. 미친 놈들. 야, 집어 올렸어. 한 번 집어 올렸어. 이놈 괜찮지 않았는데? 야, 양말보살기야. 아, 국산관이 없어. 어, 고무장도 파. 누가 시킨 너? 하하하하 고추 자대성이라 해. 하하하하 형, 많이 들었잖아. 와, 형이 기가 막히게 좋으시네요. 고추 인 마. 아, 진짜 고포영님이 걸려서 너무 좋구나. 그러니까. 아니, 고포영님이 안 걸렸으면 어떨까, 이제 형? 존나 쏙 헛다뱅했겠지. 응. 아, 형이 진짜. 고생 많으신데, 제가 어깨라도 좀 쪼그려 드릴까요? 아니, 아니, 아니. 아저씨, 모으라. 예? 모으라. 왜요? 하하하하 니 눈 그래뛰지 말아, 새끼야. 아, 뭐 넣는가 됐나 궁금하네. 하하하하 소울이 바로 먹을까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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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치게 보면 당했으면 좋겠지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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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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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고기 진짜 잘 익었다. 여기 한 번만 먹어봐. 어제는 고기도 아니야. 진짜 진짜. 어제는 고기도 아니야. 진짜 맛있어. 아니 얘 향이 진짜 좋다. 야 목장 안 두고 한 봐. 어. 저기요. 아니 여기 이렇게. 이렇게 안 돼가지고. 왜 그러는 거 같은데. 진짜 겁나 잘 깼거든. 왜 이렇게 못 봐. 근데 시청자들한테 못 보니까 겁나 잘하네. 오 왔다 왔다. 삐린드. 아 너 그렇다 너무 약하다. 무채이 무채이. 무채이 무채이. 그거 그렇게 한 거 아니야. 무채이 무채이. 불팍을 갖다 엎어버린 거 아니야. 너 안 먹나. 너 안 먹나. 먹어요. 아 이때는. 아 목소리 안 탄지. 이놈 탄다. 타는 거 아니야. 좀 탄 것 아닌지 않아요? 네. 이렇게. 이따 먹을게. 이따 먹을게. 이따 먹을게. 이따 먹을게. 이따 먹을게. 아 이게 더 큰 거네. 밑으로 들었다. 아 이게 더 큰 거네. 아 이게 좀 힘드네. 이거 안 뜯어야지. 그냥 안 뜯을게. 오. 우와. 힘들단. 으아. 아. 아이고. 그거까지, 그것도 같이 비벼 Marshall. 젤라 봐. 그렇지, Aaron. 이거 왜pass, 그럼? Das 잘頭 점프. 오. 아씨. 거의 거발이 아닙니다, 거발이야. 아. 랑 하라. 정enz . 하하하하하하하. 통돼지 바베큐를 먹고 싶다 이뻐 보니까 통돼지 바베큐 형님 좀 많이 탄 거 같은데요? 야 이게 맛있다 원래 이거는 예? 원래 거트머리가 이게 타야 맛있어 많이 탄 거 같은데? 좀 많이 탄 거 같은데 아닌가? 골라서 물어 아 이거 너무 굽기 힘드네 이거는 잘 먹겠습니다 형님 같이 드시죠 형님 야 너희 와 멋지다 멋지다 와 와 먹자 멋지! 뭘 안 오세요? 네 그리고 솔트도 찾아왔는데 솔트는 마지막 부분 솔트 좀 뿌릴까? 어? 솔트 존나 좋아하네 아니 왜 근데 소금이랑 솔트라고 해 왜 솔트라고 해? 왜 솔트라고 해? 궁금해서 탕후만 하지 마라 허브맛 소금하면 이상하잖아 아 그래서 허브맛 솔트라고 하고요? 형님 혼자 줬어 뭐야 드셨는데 아니야 난 싸주고 그랬어 아니 형 형 싸줬어 아 맛있다 맛있어 야 무비야 일로 온다 먹어 헷갤스 먹을 사람 햇빨 햇빨 다 돌린 건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고하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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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더 안 끝나 계속 구워야지 그래 아 드시고 천천히 구웠잖아 아 근데 이건 못 뽑겠네 저기로 사러 아니 더 먹어야 돼 목살이 진짜 맛있더라구요 허리가 아프다고? 허리가 왜 아프다고? 음 맛있다 이거 줄까? 이렇게 줄까? 아아아아아아악 형님 잘 먹겠습니다 응 속살이 뭐 위비야 이거 한 거 와 위비야 알갓 좀 먹어 아 아 술 씻고 먹어야지 음 오 됐다 이거 뽑아 이거? 햄 버섯 나 할게 나 할게 나 할게 한번 해봐 한다 오 쌍칠 이거 왜 누가 다 먹었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쌍듯이 쌍 이 숯고기는 쌍이한테 맞춘 이 숯고기는 쌍이한테 맞춘 나 음맛지 이거 해도 돼 나 음맛지 말도 입고 먹을 수 있어요? 말도 입고 먹을 수 있어요? 아 아 이 새끼 솔트 왜 이렇게 많이 쳐 아이 아 이 새끼 존나 짜게 먹는 거 와 신난 맛있네 이거 올릴까 으 으 으 으 으 맛있다 끓지가 으 으 으 으 쌈장기찜 좀 맞춰도 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형이 허리가 아파서 몰랐는데요 왜 허리가 아프대 잠을 잘못한가봐 엎드려 자서 말이죠 누가 갈대가 다 됐을때 허리가 쌈장 6개 먹고 있어야 돼 아 진짜? 갈대가 다 됐지 여기까지 먹어 네 어 진짜 맛있는데 으 으 아이씨 왜 이렇게 맛있었어 소금 음 좀 짜게 먹으면 안 돼 이거 있잖아 쌈장 응 어 맛있다 응 어 쌈무다 쌈무 어딨어? 응 쌈무 맛있지 어 소시 더 맛있겠다 아 맛있어 아니 역시 뚝딱 왜 또 도배 되는 거야 아니 또 어? 무흡이 쪼개졌어 무흡이 쪼개졌어 아 아 이게 좋을 때도 나올 수 있는 거가 응 나쁜 거 같네 응 되게 헷갈리게 만드네 어 무게 하나 무게 하나 아 씨 뭔데 이거 음 음 왜 맛있다 맞아? 아 근데 목살 진짜 맛있다 응 왜 숯불은 골팡으로 와있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오겹살은 기름 많이 떨어져서 응 이거 근데 오겹살 구기도 힘든데 제가 잘 구웠다 응 진짜 잘 구웠다 응 맞아 아 크 고사드로 하 하 아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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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사나 인형 누가 맥땅 어 보자 어 맛있어 이 껍데기는 탕구면 내가 빼줄게 아니야 탕구 맛있어 더 먹으면 안 돼 어쩔 수 있네 버섯? 아니야 몸에 안 좋아 그냥 먹어 아니야 그냥 먹어 야 버섯 개맛있다 버섯 먹어라 야 니 선생님 웃나? 야 아 도대체 다 먹으면 안 돼 왜? 꼬입 저 새끼 소시 왜 안 먹는지 알겠어요 소시 별로 마셨다 저 새끼 일부러 마셨는데 소시 맛있는데? 맛있어 응 별로야? 어 고기가 정말 맛있어 별로라고? 소시 다 싼다 이거 아 근데 이런데 그게 뭐 뭐야 회사 야유에 오고 이러면 진짜 좋겠다 음 맛있네 회사는 야유에 자주 오지 이런데 이게 회사 야유 아니에요? 그래 어? 어? 으흐흐x 어? 어? 응 넌 중나비asm 자세 지금 들어갔을래? 잘 이거 지금 여기 다 져였네 물기 다 들lette 7단 아 이거 지금 오 씨 택기 아아 이거 물기 Th이잭 좀 쪼르났어 허 오이씨 아이씨 소세지 개쿨라이? 응 옹준이 진짜 옷 안 가려졌냐 하는데 근데 냄새 별로 안 나 무랄렌즈밖에 안 나 내가 봤을 때는 어디 나가서 하고 왔어 그니까 입어서 하고 왔어 뭘 하고 왔어? 그 고왕 밥 누구 거냐 이거? 내 것인가 이거? 응 오렌터 흡연자는 1류 2호 1류 2호 밖에 어 그러네 응 음 와 이런 쌈을 안물 있게 싸먹네 이거 싸줄라 싸줄라 와 역시 보자 내용물 어? 아 싸주지도 말하겠어 이제 역시 까짓말하고 아니 이것도 넣어야 돼 여기 이게 보자르잖아 아 진짜 잘했네 근데 우리는 입이 다 짜있네 와 많이 못 먹잖아 다 맞아 아니 아니야 쟤는 뭔데 아니라고 하는데 다 많이 못 먹는데 아 죽으면 다 먹지 아 이거 버섯 맛있겠다 뭐 맛있다 숯버섯 숯버섯 이게 뭐 먹었어 진짜? 형님 그거는 음박질 꺼야 돼 응 그냥 기름이 안 떠나요 어? 버섯 흘렸어 그거 버섯 아니야 그거 해산물이야 아니 작기 힘들었을텐데 작기 힘들었을텐데 작기 힘든데 심맛이네 아 진짜 믿어도 웃기네 아 목밥 튀기네 아 목밥 맛있다 야 나중에 좀 진짜 여름 되서 물놀이하고 들어와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물놀이하고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물놀이하고 먹으면 진짜 맛있지 맞아요 아 막 허기져가지고 아 음박질 안 샀네 단역 체험 할래요? 어? 여기 무선거 없나? 계곡물에 원래 이런데 고기 구우면 고양이들 내려오는데 산고양이들 아까 봤어 있어요? 어 요물 요물이래 산고양이들 아니 근데 형들 고양이 왜이렇게 커요? 나랑 쟤 진짜 짐승인줄 알아냐? 벤양이야 벤양이야 엄청 귀엽잖아 벤양이 형들 귀엽던데 고양이 형님이 턱시안고 한다 뭐지? 아 나 고양이 싫어하는데 진짜 너네 고양이는 되게 잘생겼어 페르시안? 페르시안이랑 스코티시 포기 형이 왜 이렇게 불편해하는 거 아니야? 나? 아니 이 형 형 아니 나 딱 이정도였으면 좋겠어 평생 10년이 지났다 이 새끼 뚫딱뚫뚫 좋아하네 뚫딱뚫딱 그래 그거 왜 이렇게 좋아하더라고? 난 이 형 혼자 골방에서 다소곳하게 앉아있을 때가 제일 귀여워 하하하하 논빼바지 입고 싸악 혼자 나눠 부탁했잖아 우기우 형 나왔을 때 내가 편을 맞잖아 그지? 집도 자가지고. 이거 이제 밥 먹고 뭐합니까? 사장님. 밥 먹고? 마피아. 밥 먹고 마피아. 게임할 거 또 없나? 마피아하고 좀비 게임하고. 치우고 나서. 아 맞다 치우고. 마피아도 뭐 걸면 재밌을 텐데. 마피아도 뭐 걸면 재밌을 텐데. 마피아를 몰아서 엄청난 혜택을 주든가. 안 걸리고. 마피아가 이기면. 거의 불가능이니까. 그럼 다 오지게 연기할 거야? 밤 술 먹으면 너무 배불러. 맞아. 좀 소화시켜야지. 좀 뛰자. 마피아하고 좀비 게임하고. 술 먹으면 되겠네. 그냥 어디서 좀 줘. 아니면 마피아를 하면서 술 먹어요. 다 판단이 좀 흐려지게. 마피아 한 번씩 술 먹어. 마피아야 하는데. 씻고 걸고. 룰링페이퍼 해야 하는데. 아 근데 종이 샀어요? 응. 어우 다행이다. 아 오지 맛있다. 아 오지 맛있다. 아 진짜 맛있다. 와 고기 근데 엄청 많이 나는데. 하나 됐어? 원래. 요런데 놀러오면 고기 항상 막아가지고. 맞아 맞아 맞아. 누가 몰아서 가져가고. 누가 훔쳐가고 이러잖아 끝에. 아니면 그 다음날 찌개 끓이 다 집어넣는다. 마피아 할 때. 소리 크게 들지 말고 하잖아. 멋지게 굽는다. 이야. 야 너 지금 한 번 해보고 싶은데. 아니야 아니야. 야 은우 한 번 해. 하고 해주면 안 되나? 아 진짜 다 손가들어. 하하하하. 오늘 물론 장난치나. 아 그 나 그 울러웠어. 신발 날리기 하여튼. 형 꿈 했다. 야 하는 방법 알았어. 여기에 싹 눌러가지고. 어 고향이 또 보여줘. 오. 와. 와. 하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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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아 근데 숱이 좋아하다. 자기가 꾸리네 역시. 응. 걔네야 치. 하하하. 하하하하. 으흠. 하하. 되게 넓다. 아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. 응. 힐링돼 진짜. 막 이렇게 다 초록색으로 막 버리기 날씨도 춥지도 덥지도 않고 오늘 진짜 딸겼어요 오늘 너 뭐 집사야? 뭐..뭐야? 도와주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게 진짜 맛있다 어이구 고기 색이 약간 김형이 피부색 같다 어 왜 아까 제 핏이야 알겠습니다 와 형이 와서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빨리 제가 한번 구워볼게요 와 막 스테이크 같아 아 나 배고프다 아 수고하니 고기 형 뭐였어 수는 뭐해야지 형 보세요 뭐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 소를 먹어야 된대 야 이거 저거 다 주가 아 이거 다 주가 와 이거네 맛있어 아 아 목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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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목살이죠 형이? 넓다고 하는 거 응 이게 맛있어 와 불 엄청 세다 형 이거 큰 집게로 해주세요? 안 돼 이거 수찌개야 응 그래 형 성하네 보이고 저거 이렇게 아 아 아 으음 아 아 으음 으음 아 난 그거 아니 그거 불닭 먹고 그렇게 볼 수 없어 아 아니 근데 니는 진짜 삶도 왜 삶도 까먹어 왜 삶도 까먹어 자신이 형 잘 먹으려도 돼 난 내가 못 까먹어 그래 삶도 먹어봐 하하하하하 오 이 정도면 계속 괜찮아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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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익었다 아 아 예 예 오오 잘 익었네 나 그거 진짜 잘 익었 Moo 너 니가 다 먹어라 아 아 인 gels années 잘 익었어 진짜 잘 익었어 이번에 내가 레어로 끓어줄끄 constraint 아ота 칸디 야 ! 어 저 반죽만 닫아놔야 돼 어 닫아놔 벌레 좋아 근데 벌레가 있네 이게 이야 기가 막히네 가끔씩 이런거 보면 봉준형 손 이렇게 잘 구워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진짜 통통해가지고 와 안에가 안 익었네 근데 얘 진짜 레어로 구웠네 이대로 이제 볶아야지 볶아야지 치우기 싫은데 지금 익었네 뭐야 하하 아 생고기인데 안 잘리지 해 이거랑 자체를 모른래 형님 오시죠? 응? 텔딱? 텔딱이 뭔데?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워낙 틀리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아니죠? 그래? 좋지네 오일 내검다 이야 제대로 이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와 어떻게 펜션으로서 내 수만맛 입고 와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네 족구하니까 펜션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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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고 하고 진아 안쪽에 다 익었어? 응 다 익었어 다 익었어 다 익혔어 이제 완벽해 타지도 않고 딱 맛있게 아 나 요즘 왜 이렇게 계속 배고프지 몸무게가 엄청 많이 늘었다 몇 킬러 나 전보다 5kg 쪘어 그래도 몇 킬러인데 62 62 63 오 오 내 초밥이 이렇게 한 얘기냐니까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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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62 66 오 오 오 나 지금 70인데 아 이거 뭐야 72시간 하기 전에 66이었는데 응 이상하게 말해 72 형들 왜 치잖아요 어? 형들 왜 치잖아요 그치 형은 필라파 쓰던가? 아니 얘가 덥고 진짜? 근데 형이 왜 더 말라보이지? 내가 더 말라보여? 응 그러고 가? 응 나 은근히 골격있다니까 어 그게 크게 있다 응 근데 그것도 근데 은근히 골격있어요 오 진짜 숯맛이겠다 이거 숯을 꺼낸거 아니야 이거? 아니 잘 익었다 내가 몇 킬러 정장에는 몇 킬러야? 75? 아니 그럼 멸치지 70이 왜 멸치야? 멸치지 저 형 몸무게 70이면 오히려 뭐요? 능민이가 딱 정상이지 어? 아니 무헨터의 기준에 누라들지 말라니까 무헨터의 기준에 무헨터가 딱 정상이지 70 초중반에 70이면 70이면 40무 봐라 헌팅되는거 나는 좀 이리 덩치가 있어야 돼 아님 아닙니다 응 아님 아 30있어야지 나보다 덩치가 있어야 돼 아 아 수신척할까? 넣을까? 이미 하나 넣었는데 벌써 이거 잘 익었네 생각보다 콜라 없어? 다 먹었어 어 아 배고파 다 익은거야? 응 다 익었어 완전 완전 잘 익었어 와 타이밍 짱이네 다 먹었어요? 지금 딱 다 먹었는데 딱 타이밍 그냥 없으면 돼 아 배고파 아 잘 구웠네 잘 구웠네 아 또 잘 구웠네 한두개 타도그릇 잘 구웠어 응 잘 구웠다 응 진짜 은하 한번 먹어봐 와 형님 한번 드셔보시죠 응 진짜 잘 구웠어 아 써 쓰다고? 야 이거는 젠갈비 바로 암인데요 형님? 아냐 아냐 아니야 진짜 못해 응 다 익었어 울음 자윽 와 뭐 써따이 아니 이거 너무 야 무비야 너 더 먹어? 안 먹어? 어 그건 안 먹어 아 그래? 이건 레어네 오늘 화면은 엄청 밝게 나오네 어 그렇다 이것도 레어네 음 맛있다 와 다 다르네 고기마다 보물찹히네 그렇지 오우야 일단 시장 존중해주는 거네 사람 많으니까 대단하네 레어네 형 원래 동물 좋아해요 동물 자주 키우잖아요 원래 형 그래서 자기가 동물 키워오지 않았어? 자기가 동물인데 그거 고양이, 고양이 좋아하니 고양이 좋아하나요? 응 왜 갑자기 진짜 안 어울려 그러니까 형 고양이 키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응 난 여자친구 때문에 키우는 줄 알았어 어? 아니 여자친구 거 받거나 이러면 보통 키우잖아 남자들 응 고양이 다지는 세상 안 키워 남자가 맞지 않나? 고양이 키우는 사람 많아 남자가? 응 아니지 오늘 많이 정하는 거 같다? 그건 누가 잘하는데 근데 다가진도 키워봤어? 아 어렸을 때 키웠어 방송 때는 고양이가 좋고 아니 고양이가 왜 어떻게 맞이게 된 거야? 개개가 있을 거 아니야 후는 이쁘잖아 아 진짜? 와 특이하나 눈도 이쁘고 생긴데가 이쁘잖아 아 전혀 변태 같아 아 뭐 어디 기획물 보고 뭐 어디 기대하는 거 아니야? 시가? 다음날 주인님이라고 말하고 고양이가 아 시가 그런 것마다 밤맛 또 떨어지네 밤맛이 떨어지고 와야지 고기가 먼저인 거야 근데 그 귀 이렇게 접힌 애는 엄청 귀엽더라 이쁘게 생겼어 둘 다 이쁘던데? 둘 다 엄청 이쁘게 생겼는데? 아 근데 고양이가 이렇게 잘 따르고 막 이러니까 더 좋아 왜 아 진짜? 말을 잘 들어? 아니 원래 고양이 들으면 이렇게 안하면 도망가지 아 진짜? 얘네 고양이가 그냥 와서 안기고 머리 쓰러지는데 개냥이 그러니까 개냥이들이 좋아 나는 형님 애완 너무 좋아합니까? 난 방한 지 오래 키웠지 어 뭐 앉아 뛰어 이런 거 다 되지 피아찌 갔어 봤잖아 못 봤는데 아 또 방송한테 많이 보여줬지 너네 고양이 좀 꾹꾹이 해? 응 꾹꾹이가 뭐야? 이렇게 막 간만하듯이 이렇게 막 해줘 어 진짜? 어 진짜? 어 누워있으면 올라와가지고 너 어디 꾹꾹이 해줘? 배 쪽이랑 고기 더 끓을까요? 잘 들으면 안 될 수 있죠 아 진짜로? 와 났어 났어 꾹꾹이 시작 교육시킬려고 고토상 어디 아빠? 고토상 속 안 좋대 어 끙거리는데? 맞아 여기 이렇게 해? 등매 땐 맞아 아 콜라 끙거리는데 왜왜 배탈 났어? 어 뭐 어지러워 어 진짜로? 급체했나보네 아 고토상 갑자기 물을 팍 먹으면 이렇게 팍 못 비벼 응 미치지 아씨 나 이거 죽는다 존나 스트레스 아 많이 안 먹더라 어쩐지 이거 은어 어떤 거야? 응 났어 아니 죽나 다 탔네 이 부분 겉바속촉이야 겉은 바삭하고 속은 내요 맛있죠? 응 맛있네 고기 다 녹아줄까요 근데? 아니 아 난 아까 전에 버섯이 맛있더라 응 아 맛있어 음박제에 보면 더 맛있는데 그러니까 맛있네 고토상도 좀 나 웃기네 고토상 누가 지웠냐 그거? 설명을 드리겠어 근데 계곡이다 보니까 아 산이다 보니까 해지니까 바로 추워진다 응 고토상 고토상 이경민방에서 스타보는 중 아 진짜 이렇게 단체로 올려면 꼭 못 올릴 사람이 있어 응 근데 너 아까 낑낑거리다고 하지 않았냐? 네 낑낑거리에서 스타보는 거야? 아 아 아 이렇게 스타보는 거야? 응 어? 뭐지? 나 만졌어? 나 들었어 으아악 뭐지? 뭐지? 진게 안 써도 돼 뭐야 그래 어떻게 보여 진짜 장난구나 아니 거팔기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 젓가락 무조 써야지 다른 거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뭘 끙끙거린다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뭐 할 건데 우리 일단 치울 때 치고 있어요 응 응 형님이랑 누구랑 그죠? 어 형님 은호 은혁이랑 은호 응 응 나 부셔 치우는 거 이 새끼 눈에 아니 야 독디 삭 소려버리는데 좀 더 웃었다 아니 은호 마피아 때 눈빛 진짜 작살이잖아 도끼가 삭 사려버리네 아 진짜 아 추리하려면 눈빛이 눈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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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어 아 재미없어 뭐가 담력이야 이게 아 담력 훈련은 그냥 우리 집이 나 담력 훈련이야 누가 못해 이거 아 무서운데 뭐가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멧돼지 멧돼지도 막 마저 먹자 야 잡은 돼지 돼지 돼지가 돼지 봐서 뭐가 무섭네 족개비 신문이 또 한 게 안그럽히지 치울 때 고기는 냉동시에 넣어주세요 아 그거 가져갈 수도 있습니까 하하하하하하 그 저기 근데 김치 그 까놓은 껍데기들도 많거든요 저거 좀 해주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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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수고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 저 버섯 껍데기랑 싹 무뎌있잖아 우리 놀이 좀 보면서 놀고 있어도 돼요? 응 자 같이 놀자 아 잘 먹어 오늘 배는 동생이 아니야? 아니야 아 멋지긴 했다 음 멋지게 축구 사십시오 하하하하 음 멋지게 벚꽃이님 부르러 가야겠다 하하하하 하하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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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치료증이야, 이거 끔찍하다. 치료증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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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진짜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런데. 이벙때 이후로 한 번도 안 쳐봤는데. 아, 나 이벙때 이후로 한 번도 안 쳐봤는데. 아 아 이병한테 전화 치워라 이거 안 먹잖아 여기 있는 거 같지? 응 다 보여 다 보여 음식물 쓰레기 아 야 근데 무비 어디 갔냐? 이 정도 야 무비야 시청자분들이 시청자분들도 춥다고 안으로 데려다 가자 할래 아 알고 있어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번이의 마침들여 사랑노래 어떤가요? 어 저기 안 찍어요 청소해야 되는데 시청자분들도 춥대 밖이 가게 있는게 아 아 아니 아까 전엔 아 여기 밑에 있다 어디? 여기 밑에 있을 것 같더라 아 여기 뭐야 에어컨이 다 받아있어 에어컨이야? 어 아 전원이 안 들어갔는데요? 아 형이 좀 닦아볼게 아 다 꽂혀있는 것 같긴 한데 아 아 아 아 조금 쉬면서 봅시다 김유형님 지금 체해서 김유형님 지금 체해서 김유형님 체해서 지금 잠시 쉬고있어요 흥미가 안그러줍니다 캠이 이상하다 지금 아 무리하지마 형님 형님 응? 신나는 걸로 하고 있어 신나는다 저거?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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